지난 20일 고성군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김인식 사장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영농대책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매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1년 말 완공시 고성욱 거진읍과 현내면 내 190헥타르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식 사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사업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홍천군 서성면 산야초마을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제160회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에 참석해 마을 주민 등 60여 명과 함께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인식 사장은 우리 공사는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개발 자문과 컨설팅을 통합한 KLC 지역개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9개도에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와도 연계해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